오늘 황사가 말썽입니다. 새벽에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광주와 흑산도에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대부분 지역에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황사용 마스크로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오늘 날씨는 좋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19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면서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화순 10도, 낮주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1도, 고흥 20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 강진과 완도 19도, 장흥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